오늘은 이 음악 영상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되어있는 거에요. 그리고 솔직히 밖에서 찍을 경우 소음 때문에 영상은 괜찮은데 소리를 재녹음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틀렸을 경우 재녹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앞에만 한번 편집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분할을 하세요. 여기 앞부분, 앞부분 소리만 새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앞부분을 볼륨을 누르세요. 볼륨을 꺼버리는 거에요. 명프로. 그럼 여기 엑셀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 영상의 볼륨이 날아간 거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무음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린 립토스 중에 여기. 저번에 보여드린 립토스 중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제가 새로 음악을, 목소리를 편집해서 넣으려고요. 음악을 누르시고요. 녹음. 녹음 보이시나요? 너무 빨랐나요? 자 여기에서 음악. 음악 보이시죠? 음악. 음악을 누르세요. 그리고 녹음. 녹음을 누르시면 그 녹음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찍히는 거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죠. 이거 누르면 그때부터 녹음이 되는 거에요. 립토스가 좋아요. 여기까지 녹음을 제가 시킨 거에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를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립토스가 좋아요. 저번에 그럴 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시면 이걸 누르시면 이대로 입혀지는 거에요. 들어볼게요. 립토스가 좋아요. 저번에 보여드린 립토스 중에 여기.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아서. 이상하게 이 립토스 영상에 음악이 되게 작게 녹음이 됐네요. 제가 그러면은 다시 녹음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거를 눌러가지고. 볼륨. 볼륨을 아예 그냥 200%로 해볼게요. 오늘 보여드린 립토스 중에 여기.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아서.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륨을 200% 하니까. 잡음이 되게 커지네요. 볼륨을. 볼륨 200%까지는 안 되나 봐요. 150까지는 괜찮을 거 같은데. 소리가 되게 작게 됐네요. 립토스가 좋아요. 저번에 보여드린 립토스 중에 여기. 기본으로는 이렇게 크게 되는데. 다시 재녹음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셨죠. 내가 하고 싶은 부분. 틀렸던 부분. 영상을 하다가 틀렸던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은. 분할. 이 앞부분이 틀렸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들어보다가. 분할을 하세요. 분할. 분할하면 그 컷. 이 컷에 대해서 소리를 다시 입히고 싶다. 그러면은. 음악을. 음악 쪽에 녹음. 녹음. 녹음을 눌러서. 이 주황색 버튼을 누르고. 이 화면을 보면서 누르고. 정지할 때도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녹음하고 누르고. 해서 이 부분만. 소리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다 편집하시고. 이 위에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기. 이 내보내기를 눌러야 영상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기 눌러볼게요. 내보내기. 비디오 저장 중 있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세요. 지금 100% 된 후에 이렇게 돼서. 여기 완료 이렇게 떴어요. 그럼 완료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세요.